울산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집에 홀로 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던 아버지가 곧 이사할 집을 청소하러 간 사이에 변을 당한 거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빌라 복도 곳곳에는 벽에 붙어있던 타일들이 화재 열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불이 난 빌라 현관문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울산시 남구 빌라 2층 원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가 발생한 2층 원룸 안에서는 5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원룸 주방 부근에서 가재도구, 건물 잔해 등에 깔려 있었습니다. 3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도 허리와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5살 아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청소하러 간 사이 아이 홀로 있다 변을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에 있던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서는 5살 남자아이가 16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이는 베란다 난간 밑에 놓여있던 책상을 밟고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